생동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찬뇨 전순위 1460년 청량미라고도 합니다. 문헌자료 식료찬뇨 원문 우청량미 총백 각일량 시집중 자작죽 식지 번양문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적게 보면서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하려면 생동쌀과 파의 흰 부분 각 한 양을 된장집에 넣고 삶아 죽을 수 있습니다. 만들어 먹는다. 조리법 1. 청량미 생동쌀과 파의 흰 부분을 각 한 양을 된장집에 넣어 삶는다. 이 죽을 만든다 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성량미 생동쌀 성량미 생동쌀 성량미 생동쌀 성량미 생동쌀